한글로 읽으면 지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중국어로 읽을 때 성조가 둘로 나뉘는데요. 디팡 뒤쪽을 경성으로 읽을 경우에는 장소라는 일반적인 단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추상적인 의미로 뭐뭐한 점, 뭐뭐한 부분 그런 뜻이 됩니다. 너는 그 사람이 어떤 곳이 좋니? 이렇게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거죠. 곧이라는 일반 명사가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경성으로 읽을 때 지방이라는 뜻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서울 지방 할 때 그 지방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회화체는 와이띠를 씁니다. 내일 지방으로 출장간다. 그는 지방 출신이다. 라고 한다면 와이띠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 팡을 일성으로 읽는 디팡은 문어체이고 중앙의 상대되는 말입니다. 중앙정부, 중앙정부, 거기에 상대되는 말로 디팡정부. 중앙파위엔, 중앙법원에 상대되는 말로 디팡파위엔. 그러니까 디팡이라고 읽힐 경우에는 주로 뉴스에서 쓰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곳은 정말 괜찮다. 일반적인 장소라는 뜻이죠. 나우종취징. 번화안 가운데서도 조용해요. 새로 개발된 단지인데 사는 사람들이 모두 바이링, 화이트 칼라이고 수우즉, 수준, 배운 정도 이런 것들이 다 괜찮아요. 나우종취징. 나우종취징. 나우東西 취징. 나우종취징. 서울의 활동도 있군요 是新開發的一個小區住著都是些白領住的還都不差。 그 지역이 진짜 좋은 곳이 있는 곳이 있는 곳은 住著都是些白領,宿著還都不差。 那地方真不錯,鬧鐘取勁。 是新開發的一個小區,住著都是些白領,宿著還都不差。 那地方真不錯,鬧鐘取勁。 是新開發的一個小區,住著都是些白領,宿著還都不差。 我剛才一直給他打手機打不通,肯定有什麼地方不對勁了。 請處當地能起吶著。 俺が她們的一個人手機打不通通話。 那我通常通話不通話。 明明是一些甚麼事。 請處是人名的。 請處是誰能夠進行的。 否則是正常。 正常,不不正。 什麼不妨。 正常,不不正。 中文的你的意思。 이런 디시지요. 이런 디시지요. 이 시험을 마주해서 일부 지방정부 관리들이 남자들도 저양산, 양산 쓰라고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정부 상대되는 말 지방정부 이럴 경우에 디팡을 쓰는 거죠. 이 시험을 마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험을 마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험을 마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험을 마주셔서 감사합니다.